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제 형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막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세포탈제 형량을 말을 할 때는 일단 포탈세액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보통 3억, 5억, 10억, 그 다음에 200억 이런식으로 구간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세범 처벌법이 있고요. 처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가법이 있습니다. 특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양령 기준에 의한 양령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여기가 3억이면 이 귀법정형으로 보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2년 이하 징역형은 2년 이하고요. 벌금은 2배 이하입니다. 그리고 5억이 넘어가면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5억이 넘어가면 3년 이하 벌금형은 3배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3억 이상이어도 이 3년 이하 3배 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플러스 이 포탈세액이 정당한 납부할 세액의 30%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구간은 이 3년 이하 3배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가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특가법은 이쪽 5억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연간입니다.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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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이 단순한 세액이 포탈세액이 5억이 아니고 연간 5억 이상이어야 돼요. 연간 이거는 포탈세액을 다 패니까 5억이고 3억이고 10억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특가법에서 말하는 포탈세액은 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연간이라는 게 연간 5억 이상이면은 일단은 이 경우는 3년 이상이 됩니다. 3년 3년 이상이 되고요. 징역형은 3년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입니다. 필요적 병가로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벌금이 2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 병가를 한다. 이게 병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5억이에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서 선택을 하나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5억이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필요적 병가라는 것이 특가법에서는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제 10억 이상이다. 연간 연간 10억 10억 이상이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이고 벌금은 2배에서 5배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주 과중이 되죠. 근데 이게 왜 특가법이 무섭냐면요. 일단은 3년 이상이 되버리면 특가법이 기본적으로 법정령이 3년 이상이 되버리잖아요. 3년 이상이 되면 집행유예가 안 나와요. 실형을 살아야 돼요. 교도소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벌금을 필요적 병가를 하니까 벌금을 또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노역자원 유치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중이 되는 거죠. 상당히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조세포탈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구가 집행위를 받게끔 낮춰달라. 이거예요. 포탈세액을 그러려면 포탈세액을 점점 낮춰야죠. 포탈세액을 낮추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조세사건을 이렇게 보면 조세사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과세 조세형사사건은요. 그냥 세금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기 때문에 나는 과세액수를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포탈세액이 이 정도 나왔다. 라는 거거든요. 아니다. 당신이 이런 기준으로 봤다는 건 당신이 잘못 본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세처분을 가지고 다퉴야 되거든요. 다퉈야만이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빠지는 거예요. 포탈세액이 저절로 빠지는 거지. 포탈세액을 빼려고 해가지고 빠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세전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10명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살펴보면 나오죠. 근데 돈은 그만큼 많이 줘야죠. 그리고 이게 양령 기준에 의해가지고 양령하는 것이 있어요. 양령의 기준은 이 보면은 법정령은 다 기본이 이 양령 기준에 의하면은 다 기본이 그냥 다 3년 미만이에요. 다 아무리 해도 2년 2년 6월까지 2년 6월까지 이거는 가중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중을 해도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상으로만 이렇게 되면요. 다 가중을 해도 집행유예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3년 미만이니까 물론 이제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3년 미만의 이제 선고 양령 기준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특가법에 의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공고양이 공고를 하는게 2년부터 4년 그 다음에 4년부터 6년 그 다음에 5년부터 9년 이런 식이 되거든요. 200억 이상이면 5년부터 9년 그 다음에 10억 이상에서부터 200억까지는 4년 6년 그 다음에 그 밑에 5억에서 10억까지는 2년에서 4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형을 하면요. 이게 이쪽이 5억에서 10억짜리가 감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6년에서 2.6년이 돼요. 1.6에서 2.6년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가 가능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세범 되면 막 무죄를 다투자 이렇게 못 하고요. 무조건 읍소를 하자.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고 뭐 이런 식으로 변론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일단은 집행유예 나오는 것이 납세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기소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실형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사업자들한테 상당히 큽니다. 실형을 살아가지고 감옥에 있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최대한 이렇게 5억에서 그러니까 이 5억에서 10억이 나온 이 구간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은 공구 기준이 간명을 받으면 이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10억에서 20억 사이에는 4년에서 6년이니까 집행유예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애기도 이제 간명을 받으면 2.6에서 5년으로 해줘라 라고 이렇게 대부분 양년 기준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한도 200억 미만까지 2.6년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미만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5년에서 200억 미만까지 특가법상은 이제 연간입니다. 연간 5억에서 200억 미만까지는 그래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이거입니다. 간명을 얼마나 받느냐 그런데 이제 일반 모든 이제 언론 뉴스 이런 분은 아니 재벌들은 그렇게 몇백억씩 탈수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집행유로 나오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집행유로 나오는 기준이 판사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권고 대법은 양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런 감정 요소를 판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거는 자유재량이고 자유심정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세금을 납부를 했느냐 탈세 액수를 납부를 했느냐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대기업 회장들은 그거죠.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 그동안 이런게 일반 서민들하고는 틀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벌 회장들이 이렇게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죠. 드물죠. 집행유예로 거의 나오고 그리고 벌금 같은 것도 황제너역이다 해가지고 뭐 하루에 몇십억씩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벌금 부분은 이제 따로 제가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실형 징역형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는 형평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힘이 센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 통로가 항상 있죠. 우리나라 사이가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그게 안 되는 안 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많으면 긍정이 되는 거고 뭐 듣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뭐 칼같이 규정으로 규정만 적용시키면 칼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상 이 조세범을 자꾸 이런 식으로 형사범화 시켜 버리면요. 전 사업자의 정가자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가 월급 셀러리면으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가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세금을 알아가면서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왜? 세법이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조세포탈은 이제 거기에서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를 잡아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탈 부분은 좀 그런 여지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부분은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과 다르다 하면은 아니 몇 가지 사실이 다 틀리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허위세금계산서라 해버리면은 그리고 또 허위세금 자료상 자료상이 100% 자료상이 아닌데도 그 사람하고 100% 자료상이라고 묶어 버리고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서 자료를 파생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거래했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몰아가가지고 일단 고발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풀어나와라 불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권력의 남명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정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뭐든지 조세범을 정가좌로 만들려 버리고 하는 거 자꾸 형사범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시키는 거는 그거는 그런 식의 사고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힘들게 만든다 이거죠. 이런 사업자들은 저희들이 더 강조하고 눈을 불아리고 봐야 되는 거는 포탈색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 사채업자라든지 뭐 이런 몇백억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행율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오히려 더 살펴보는 것이 더 낫다. 그게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는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형을 시키는 거는 변호인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도 모든 조세범을 다 정가자화시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사업을 하겠냐 이거죠. 사업자가 사업하는 것만 해도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형사방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시각이라는 거는 밖에서 생활을 안 해 봤잖아요. 안에서 문서만 가지고 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했어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한테 꼬치꼬치 치조 당하면 본인도 살아남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요 어느 정도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여유가 필요하고 막 근무를 말이죠 너무 세세하게 근무를 잡아가지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누가 거기서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현장에서는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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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